자유의 메뉴는 택배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내셨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전복 시푸드. 전복 시푸드. 저희는 칠리크랩. 전복이가 많이 나오게 되고. 칠리! 칠리! 칠리 없지? 칠리 없지? 칠리. 전복이가 많이 나오고 칠리. 아 정말 많았다. 아 진짜. 지금 잘라주세요. 오빠 식당 오징어 아니야? 닭발! 팔짱 닭발? 응 팔짱 닭발 이거 없다가 죽을 거였어 진짜 침이 막 매워가지고 그럼 매우면 도장깨기 하잖아 1주일 동안 못 나가네 진짜 오빠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 뭐 익스트림하고 맥붕고 막 근데 왜 오빠는 안 해요? 어? 난 못해 그거래 어? 진짜 못한데 저희도 못해요! 저희도 못해요! 저희도 못해요! 약간 여문도 빨리 할게 뭐 먹는 거 먹어보라는 건 얘기 많이 하고 못하는 거 사라고 하는 거 많이 하고 근데 본인은 다 안 하고 하하하하하 제일 나쁜 유형이에요 알죠? 잘 돼? 아니 반찬 먹다가 매우를 먹었어 못됐어 야, it's like a rubber band 음, that's a good rubber band Does it taste like rubber band? I mean, it's like, you got what I mean, right? Yeah 언니, 망고떡? 떡? 아니, 거의 다 아니, 망고떡 진짜 진짜 오리 고기 한번 오리 고기 다 먹을 수 있어 오리는 맛지 근데 왜 망고랑 먹어요, 언니? 그냥 동남아가 동남아 분위기가 네 베이징떡 맛있는 집 언니? 나를 써본다 소스 맛 진짜 시작해야 돼 음, 맛있어 어수 많이 너무 많이 찍었네 장정채? 청경채? 그 소스, 청경채 같은 거 맞냐고 그래서 뭐예요? 소스 아 이거 어수 맞아? 콘치? 어? 콘칩에 들어간 그 기름 나 그만 안 나 내가 생각했던 담이랑 되게 멀더라 되게 멀더라 과자 과자해서 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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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 저렇게 응 이거 뭐야? 먹어봐 진짜? 이탈리아? 응 맛있어 오잉감 되게 세일이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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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튜 잘 맞아? 맛있어요 맛있어? 포도 또 네 뭐? 네 뭐? 짠짠짠 즉 즉 즉 즉 즉 즉 즉 즉 맛있다 어? 먹고 있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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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탕구약을 넣어 네, 탕구약을 넣어 완전 맛있어 와 열심히 이렇게 발로너스 먹는 음식인데? 근데 맛있어요 오늘 어땠어요? 괜찮았어?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아침부터 사실 이런게 투어의 묘미라고 해야되나? 그런거 같아요 맞아요 공연하고 촉박하게 딱 가고 이런게 아니라 진짜 온몸에서 와서 준비하면서 이 현지의 문화 같은 것도 즐길 수 있게 와서 저요 감사합니다 그런식으로 마련이 된거 같아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뜻깊고 보람있고 그런 시간이었던거 같아요 네 고마워요 사랑해 재밌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사랑해요 비싸 비싸 이따봐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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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